제23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부문의 김신용, 문숙시인, 소설부문의 최은미 작가, 선문학부문의 무봉성우대 중사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김신용의 너를 아는 것, 그곳에 또 하나의 생이 있었다는 불교적 제재와 채화된 사유가 엿보이며 문숙의 불의로는 색즉시공의 진리를 일상에서 발견하는 안목이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은미의 11월행과 점등은 소설집 눈으로 만든 사람에 실린 작품으로 불교소설의 전범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성우대종사의 무산스님은 도반인 오현스님에게 바치는 연결사로 오랜 세월 선시의 현대화에 기여한 성우스님께 드리는 상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